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지금 엉뚱한 데 연결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잠깐 안 들렸습니다. 긴장했었네요. 김태현 기자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40분쯤 연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점심을 갖다 굶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얘기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특히나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거의 오전에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한 내용들이랑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면서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세를 펼쳤다는 건 지금 뭐예요 그럼 감사원장을 불러다가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냥 제일 처음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이었는데 그 질이 들어가기 전에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일단은 감사원 관련한 내용은 고발인 자체가 야당이에요.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감사원을 야당이 고발을 했군요. 네. 고발을 한 상태인데 월성 1호기 관련한 회의록 그리고 그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고발인이 수사 자료를 보게 되는 거라 굉장히 부적절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고발인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고발해놓고 지금 현재 고발을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된 감사원의 회의록을 갖다 들여다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인한테 모든 증거들을 갖다 손에 주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자중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휘권 관련해서 어떤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환우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아. 지리 중에 얘기를 했어요. 윤환우 의원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리 중에 수사 지휘권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건 불법으로 밝혀졌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누가 밝혔대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윤환우 의원의 마음속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윤환우 의원의 두 번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권위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근거와 권위가 있어야지 해석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내용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이 발언했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봉윤 씨의 편지 같은 경우에도 사기 범죄자의 편지만 가지고 중상모력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서신의 내용만으로 검찰청장의 지휘권을 박réal한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추미일 법무부 장관은 이에 맞서서 서신의 내용만 믿은 게 아니라 크로스체크를 다 했고 다른 수사를 했다. 이게 사실상 윤환웅 의원이 수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좀 떠보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를 썼네요.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질의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또 있었잖아요. 여권 국회의원 중에서 특히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김진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진애 의원은 야권이지만 지금 검찰총장의 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무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일부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총장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휘권자로서 상급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은 절대로 부장정결이니까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따위로 뻗쳤는데 법무부 장관은 참 품격 있게 사과를 했네요.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말 안 들어차먹는 그런 총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군요. 네. 그리고 소병철 의원이 말한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보면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데 반해서 검찰 전체의 신뢰도는 추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다. 12번이나? 네. 추미애 장관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 속기록이 한 번도 남아있지 않더라. 네. 그리고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둘러대면서 사실상 방탄으로 이용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갖고 와서 그냥 방패로 사용했는데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참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 게 저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도 민주당 대표하면서 모셨고 그리고 또 지금 장관을 하면서도 대통령 모시고 있지만 자기가 직접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눈앞에서 전달하는 사람이지 누구 비선을 통하거나 누굴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딱 잘라서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을 어떤 지칭해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에서 보니까 지금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환홍의 주장과는 달리 윤환홍은 이제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추미애 장관이 막 인사를 통해서 찢어놓고 해가지고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총장이 덮은 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보도들에서 남부지검 검사들이 특정이 됐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16일부터 3일간 김봉현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대상자들을 특정해서 19일에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쯤에 김봉현 회장이 수감돼 있는 남부구치소를 수사팀이 찾아서 2시간 동안 출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팀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술 접대가 이뤄진 날짜나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21일에 이제 술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A 변호사,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수사의 숙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재한 걸로도 크로스체크가 됐던 부분이 그날 검사 3명이 왔던 것은 맞는 것으로. 검사 3명이 룸살렁에 온 건 맞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까지 특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이니셜로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니셜로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반부패수사단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사건에 있었던 그 검사들은 맞는 겁니까? 반부패특별수사단의 첫 번째 큰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명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방패특별수사단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김봉현 주장이 맞는 거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환홍 의원같이 뭐 사기꾼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믿고 지금 또 일부 언론에 의해서 김봉현의 말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막 주장을 신성한 국감장에서 막 했는데 국회의원의 한 작자가.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에 그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수사팀에 의뢰를 넣을 때는 어느 정도 크로스체크가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윤환홍 의원이나 국민의힘당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것은 사실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본다면요. 반부패 수사단은 진짜 반부패 수사단이어야 되는데 부패를 덮는 수사단이었네요. 그렇게 붙입니다. 부패 심화 수사단이었어. 왜냐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이 반부패 수사단 금융 수사단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계속 부패한 그런 것들이 터져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라임권까지 합하면 지금 도대체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봉현 씨를 처음 구속한 것도 수원지검인데 수원지검의 어미준 당시 검사장도 반부패 특별수사단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정황들은 일단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심지어는 체포를 했을 때 어미준 검사팀이 체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체포했을 때 공범과 주범이라고 하는 김봉현이 같이 체포 나란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는 것도 검사도 도왔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김봉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 킵해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쉽게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들도 감찰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라임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옵티머스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은 이 펀드를 가장 처음에 판 회사인데요. 부정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고 그리고 판매한 경의를 묻고 루비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시중에 처음 판매를 했고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에 1천억 원대 투자를 했다가 규정 위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거래 중 대부분이 대신증권 창구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 전 옵티머스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옵티머스 쪽에서도 조만간 어떤 뭐랄까 정계 재계의 어떤 인사들의 윤곽이나 또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파진흥원이 가장 중요한 비자금 통로 그러니까 비자금이라고 보다는 거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파악이 되면 앞으로 이름들이 더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바쁜 일정 중에도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아주경제에서 취재를 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 좀 이왕이면 성수대로 해도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